네 안녕하세요 번호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AWS TOP10 2021년도 기준에서 A02 우리가 암호화 실패, 암호화 설정 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호화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렵죠 암호화가 어려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전한 암호화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암호화 방식들을 적용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항목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도 저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항목인데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제가 정리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정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개인정보들 그 다음에 카드 정보들 여러분들 건강 정보들 이제 여러가지들을 개인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AWSP는 이제 외국에서 나온 가이드다 보니까 유럽에서 나오는 그런 GDPR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CI 데이터에 관련된 PCI DSS 관련된 인증 요것은 우리가 결제 시스템 요즘 이제 모바일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요 PCI DSS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커요 이슈들이 큽니다 그 다음에 GDPR은 당연히 이제 크죠 요거는 어기면은 매출의 일부분을 이제 벌금으로 내기 때문에 요것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잘 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무익힌 관점에서 점검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암호화 통신이죠 암호화 통신이란 것은 이제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PC에서 서버 간으로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암호화들을 사용하고 있냐 그러면 암호화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는 HTTPS 우리가 SSL TLS 방식을 사용하고 사용하라고 이제 권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데는 이제 플러스로 더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하죠 우리가 클라이언트 암호화라고 해서 말 그대로 브라우저 쪽에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네트워크 단 쪽이긴 한데 이제 브라우저에서 바로 전달이 될 때 이 브라우저의 전달값들을 암호화를 하게 되는 것들 클라이언트 암호화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바로 전이죠 왜 이것들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중간에 어떤 네트워크 패킷들을 수집을 하더라도 암호화를 복화하기는 어렵다 그 킥가급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좀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안전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참 입력할 때 요것을 HTTP도 적용을 하면서 이제 요 방식들도 사용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또 선택이기도 해요 요것만 적용하더라도 우선은 네트워크 암호화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여기서 명시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오래된 코드들 이게 예전부터 작성됐던 그런 개발단의 코드들에서 오래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점점점 더 이제 그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것들을 더 강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샤256 같은 것도 아니고 음 MD5 뭐 그렇게 하다가 MD5 형식으로 하다가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샤256으로 하다가 지금은 현재 샤512 뭐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코인 그 아니 코인이래요 랜섬이어죠 랜섬이어야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많은 2048 정도 수준까지 적용을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256 샤2512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암호화를 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 안내 가이드 한국인터넷지능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이렇게 암호화하고 관련된 거 암호 기술이라고 있거든요 요 가이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요것도 계속적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올라오거든요 플록체인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안전한 암호화를 사용해가지고 저장을 해라 그 다음에 통신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정보들을 저장할 때 안전한 암호화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안전한 암호화들을 사용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모예킹 할 때도 우리가 SQL 인젝션이나 그런 공격들을 하고 난 뒤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개인 정보들을 가져오잖아요 유출 사고를 재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안전한 암호화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런 평문으로 이것들을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도 그냥 SQL 인젝션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대응 방안 안에 우리가 안전한 암호화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명시를 해줘야 합니까 그것들이 이제 컨설턴트의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모예킹 할 때 항상 봐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좌 정보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안전한 암호화를 사용해라 라고 저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내 특히 이제 요즘 모바일 같은 거 APK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모바일 안드로이드 같은 건 APK 파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난독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 자체 암호화 방식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양방향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 키값들이 요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값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TML 페이지 같은 경우는 JS 파일 내에서도 어떤 중요한 정보의 키값이나 아니면은 어떤 ID 패스워드 정보들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문으로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이런 키값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난 뒤에 GitHub나 그런 거에서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할 때 이 키값들이 노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키값 어떤 SSID 정보들 스킬티 아이디 정보들 이러한 키값들 정보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 내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어떤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호화 통신이 암호화를 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검을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소스 코드들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정보들도 어떻게 확인해야 하고 네트워크 통신단에서도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암호화 여부들도 모든 곳에서 다 확인들 해야 하는 그러한 복잡성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WS TOP10 A-02 우리가 암호화 실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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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